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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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 오늘도 날이 부르셨네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신 이유 나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힘주시고 내게 능력 주네 주님 나를 보시며 당하고 당대하라고 주님 함께하신다 내게 말씀하네 나의 모든 걸 죽게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위해 십자가 치고 가리라 나의 모든 걸 죽게 드립니다 나만 네 사랑을 위해 십자가 치고 가리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